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 부모님께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사랑의 의미를 배우고 또 아끼는 법을 배우고 언제든 무슨 일이 있든 내 편이 되어주는 건 가족뿐이잖아요 근데 곁에 항상 있으니까 그 소중함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가족들부터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아셨죠? 지금까지 배우 이진이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 대한민국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